네, 이게 많은 부모님들이 저지르는 실수예요. 그래서 우리 민재 어머님이 되게 잘 나와주셨어요.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텐데요. 아, 정말요? 지금 딱 보면은 정말 옆에서 아이 시중들은 그러니까 정말 아이 주변에서 뭐든지 다 해주는 엄마예요. 그럼 애가 행복해야 되는데 집에서는 화를 내고 유치원도 안 간대요. 왜 그럴까? 자, 오늘 우리 민재 어머님, 이거를 핵심 단어를 말한다면은 우리 어머님의 양육 스타일은 헬리콥터 맘이에요. 헬리콥터 맘. 아이 주변을 계속 맴돌면서 뭐든지 다 해주는 엄마. 이게 과연 좋을까? 우리 그 부분을 생각해봐야 되는데요. 너무 우리도 어른들도 옆에서 어떤 사람이 너무 유능하고 뭐든지 다 잘해주면 다 알아서 다 해요. 모르는 게 없어. 다 해결해.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을 느껴요? 아, 난 뭐 할 수 있는 게 없구나. 좀 무력해지죠. 주도성을 잃어버려요. 그래서 어떤 무력감, 자신감 저하. 그러면서 나는 혼자 못하니까 엄마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마음을 느끼고 바로 그게 민재의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. 아, 그렇군요.